자 여러분 3월 학평 해설 들어가 볼게요. 사회탐구 영역 세계사 파트이고 여러분은 선생님 총평 꼭 보고 난 다음에 1번부터 20번까지 전반적인 분석의 윤곽을 잡아놓고서 듣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1번부터 들어가 볼게요. 감운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있는데 1번 문명은 항상 4대 문명이 출제가 되지. 여러분도 보면 알겠지만 선생님이 엄청나게 큰 대형 전자 칠판을 구매를 했어. 개념 강의에서도 한번 썼었잖아. 필기감이 약간 다른 것만 참고를 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 4대 문명에는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중국의 황어문명, 인더스 문명까지 인도의 문명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이 4대 문명과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이집트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관련된 내용들이 가장 많이 나왔고 중국과 관련된 내용은 2010년, 2012년에 출제가 되고 단독 문제로는 출제가 되지 않았어. 인도랑 관련된 문명은 수능에서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눈여겨두고서 받으면 좋을 것 같아. 자, 감운명에 대한 설명 내용들을 봤는데 오늘 교과융합 수업이라고 되어 있잖아.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 역사교사와 수학교사가 피라미드를 두고 같이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 이런 여담이지만 이번에 역사 파트만 그런지 몰라도 일러스트 그리는 분이 되게 예쁘게 그리시는 분이 들어간 것 같아. 전반적으로 학생들도 다 되게 예쁘게 잘 그려 놓으셨더라고. 선생님이 미리 키워드는 체크를 해뒀거든. 형광펜으로. 피라미드와 파라오가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4대 문명 중에서도 이집트 문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이집트 문명 같은 경우에는 어느 강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됐지?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됐었고. 나머지 선택지 분석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5개의 선택지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볼 건데 1번 같은 경우에 너무나 쉽게 바로 정답이 나와 있지. 미라를 제작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이 정답이야. 자, 이집트에서 미라를 왜 제작했는지가 사실 중요했던 내용이었어.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평화롭고 풍요롭게 살다 보니까 지금 살고 있는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는 세계관을 우리가 내세적세계관이라고 불렀어. 내세적세계관. 이번에 해당되는 은허유적을 남겼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은허유적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상황도, 황어문명에서 남겨진 유적이었지. 상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도가 은허였기 때문에 당시의 나라 이름 자체를 은나라라고 부르기도 하고 상나라에서 썼던 달력은 을력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어. 카스트제를 만들었다에 해당되는 3번과 4번의 모인조다로를 건설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은 둘 다 인도 문명과 관련된 내용인데 인도에는 청동을 기반으로 해서 인더스 문명, 철기를 기반으로 해서 겐지스 문명이 형성이 되었지. 그 중에서 3번에 해당되는 카스트 제도와 관련된 내용은 겐지스 문명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고 모인조다로를 건설하였다라던가 아니면 하라파 같은 내용들도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봐도 인더스 문명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었어. 함무라비 법전을 편전하였다. 왕국으로 말하면 바빌로니아 왕국이고 문명으로 얘기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었지. 메소포타미아 문명 같은 경우에는 개방적인 지형이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주에서 들어왔고 이주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교역들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일직이 분쟁이 많아서 성모법이 발전했다라고 했던 내용을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